자 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임프로버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태그와 레이스 차트는 없습니다. 자 첫번째 섹션 오른발 왼발 토스트럭 오른발 포워드 토터치 힐 드럽 하시고 왼발도 똑같이 토터치 힐 드럽 오른발 왼발 옆에 터치 하시고 오른쪽 사선으로 포워드 킥 오른발 터치 사선 포워드 킥 두번째 섹션 킥한 오른발 백스텝 왼발 포워드 킥 왼발 백스텝 오른발 포워드 킥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 턴 6시를 보시고 체중은 오른발에 있습니다.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아웃포인 세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아웃포인 왼발 포워드 라이 커버 빅스텝으로 백 뒤에 놓으실거야 오른발 드래그 토터치 오른발 오른쪽 사선에다가 힐 터치 토터치 라스트 섹션 오른발 포워드 스텝 아웃 아웃 인 인 원체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토터치 4분의 1 턴 튜게더 왼발 사이트 토터치 튜게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